비주류에요 김재원이가 오늘 홍준표 되면 큰일이다 가능성이 없다 될 봉헌반점에서? 어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너 전개해서 사라져라 제대로 받아주는게 있어 너 사라지래 김재원이 사라질 인간이 아니죠 정말 준표 형제 먼저 한번 모셔보세요 아니 준표 형제 통화는 안 해봤는데 뭐 아이고야 뭐 이럴 때 나오시는거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당내 분란 국민 당원께 사과하고 선관위원장을 바꿨습니다 서병수에서 정웅원으로 정웅원이요? 네 전 총리 세월호 정 총리 세월호의 정웅원 검사 출신의 정웅원 대단하네요 선관위가 이제 좀 주도권을 잡겠다 이제는 그런 형국 같은데 여태까지 이준석이가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오늘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위원회사 말도 안했거든요 말도 안하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당내 수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잠시 봉합이라고 생각하시죠 두 번째 말씀 한 것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이라는게 있고 인성과 품격이라는게 있는데 이준석씨는 혀로 흥한 자 혀로 망한다고 자기가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등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등 그 말에 대해서 정확히 그 시점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사과해야지 두루뭉실하게 뭉개고 사실은 그냥 정웅원 카드를 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터집니다 다시 한번 또 불거져 나올 겁니다 갈등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사실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히 사과했다는 거 그럼 칼자로 쥐고 여전히 내가 당대표야 건드리지 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준석이 사과했다는 건 솔직히 저는 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준석은 유승민의 아바타예요 유승민이 빨리 사과해라 수습해라 수습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너도 언행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사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유승민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준석을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대표 흔들지 마라 이러면 돼서 날라간다 라고 언퍼를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도 자제하는 모습은 이불으로는 얘기해요 윤석열이 근데 캠프는 달라요 그럼요 제가 보면 윤석열 캠프는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도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은 침박 중진들의 반란이에요 보면 윤석열 캠프의 침박 중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대선 이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한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만약에 대선으로 승리해도 그럼 이준석이 기세 등등 해갖고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난리 뭐 갖고 있을 테고 결국은 뒷방 늙은 젊은 젊은 늙은이로 만드는 거예요 빨리 윤석열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을 끌어내려서 그러면 그다음에 김기현이가 원내대표거든요 이준석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면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로 가요 사실상 비대위는요 착시현상이에요 이준석이 날아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갈 일은 없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가서 대선 경선을 이끌어 나가고 대선 경선 이후에는 대권 후보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면서 그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윤석열 캠프에 거의 친박 중진위원 10여 명이 지금 옮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끊임없이 유승민을 견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승민과 윤석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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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과